오늘은 부의 출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복리 소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우량주를 사서 모으면 몇 년 뒤에 혹은 여러분들이 더 늙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허구, 맹점, 소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소임수, 복리 소임수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주재 시장이 언젠가는 보통 사람인 당신을 드문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재 투자를 꾸준히 하면 우량주가 꾸준히 투자하면 언젠가 부자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유튜브에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소임수라는 겁니다 지독한 저축, 투자, 인내를 부르짖고 되도록 긴 기대수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복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 30년 뒤에, 40년 뒤에 내가 은퇴할 쯤 내가 나이 들어서 해서 돈을 못 벌 때 지으면 백만장자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리에 대한 신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그 놓치고 있는 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젊음과 풍요로움입니다 젊음과 풍요로움 복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지만 실제 부자가 되더라도 젊음과 풍요로움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복리라는 것은 지독한 저축, 투자, 인내를 부르짖고 긴 수명을 요구한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된 이래 S&P 500에 투자해서 10년 만에 1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재산을 늘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MJ 드마코 실제, 자기가 주변 사람 자기 실제 사례, 자기가 리서치한 모든 걸 통합했을 때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S&P 500에 투자해서 10년 만에 1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불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쿠폰을 잘라 모으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서른 살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절약하고 아끼고 그 돈 갖고 주지 투자해도 억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리와 그것의 유토피한 그래프의 이면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추동하는 수학적 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로 시작해서 뭔가 50년 동안 금리 몇 프로로 복리 효과 쭉 누리면 최종적으로 50년 후에 얼마가 모이더라 이런 식으로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그런 수학적 진실이 있는 것은 맞아요 매달 100달러씩 같은 금리로 저축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100만 4천 달러로 손에 진다고 얘기해요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만큼 복리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수학적 계산과 인간의 현실은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리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엠제이 드마코는 그것을 재무의 트라이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무의 트라이사이클 재무의 트라이사이클은 대체 무엇이냐 시간, 현실,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리 효과는 현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현실, 인플레이션은 복리가 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수학적으로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리라는 것은 우사인 볼트예요 우사인 볼트 지구상 가장 빠른 사람이죠 그렇게 복리의 효과라는 것은 불을 형성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학적 계산을 봤을 때는 우사인 볼트도 마찬가지예요 우사인 볼트도 지구상 가장 빠르죠 100m 달리가면 가장 빠를 겁니다 그 누구도 빠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장애물이 없을 때 얘기예요 즉,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m를 얼마만큼 뛰니까 이 사람이 가장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는 장애물이 있죠 현실에는 시간, 현실, 인플레이션 시간, 현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에게 세발 자전거를 태운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달리기를 시키면 우사인 볼트 가장 빠르겠지만 우사인 볼트에 세발 자전거에 앉혀놓으면 그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세발 자전거에 앉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여시고 굼뜨게 된다는 거죠 복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 현실,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복리라는 것은 무력해지더라 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간, 현실, 인플레이션이 왜 복리의 그 효과를 막는지 현실적으로 왜 복리의 그 기하급적의 부를 형성해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워런 버핏이 말해주는 50달러로 천만 달러 버는 법 뭐 이런 얘기 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1919년 코카콜라 상장시에 50달러어치의 주식을 샀다면 2012년 980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와 이것만 보면은 와 50달러를 투자해서 와 980만 달러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919년에 16살 소년 혹은 청소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12년 2012년 이때 몇 살이냐 113세가 된다는 거죠 113세에 98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이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이게 뭐 이런 유사한 일도 많죠? 뭐 30년 전에 이거 샀으면 얼마가 됐을 거다 이런 것들?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미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복리가 가지고 있는 허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 두 번째 조건 현실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10년 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있을 것이다 1999년 애플의 주식을 샀다면은 지금쯤 얼마가 되어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명점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그 리스크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A라는 주식을 살 때 지금 이 시점에 살 때 이 A라는 주식을 유망할 것 같아 샀을 때 100% 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횡령이 발생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오래 갖고 있지 못하는 거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 속에는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걸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는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리스크 그 당시 이 주식을 매입할 때 리스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애플 주식이 꼭 쭉 우상향했겠습니까? 뭐 아마존 주식이 쭉 우상향했습니까? 아니죠 뭐 근육 위기 때 반토막 났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생겨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 속에는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세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다지죠? 물가 상승 한 달에 100달러씩 투자하여 50년 후에 150만 달러가 된다고 해볼게요 근데 150만 달러가 되게 커보이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50만 달러의 일일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MJ 드마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달에 100달러씩 투자하여 50년 후에 150만 달러가 되었을 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쉐볼에 한 대 뽑는 게 전부일 수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100년 전에는 25센트라는 돈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빵을 몇 덩이 사거나 커피를 한 끼 사거나 스테이크용 등심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25센트 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폐 가치를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복리 효과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의 가치가 정말 그 숫자만큼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리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면 주식 꾸준히 사서 모으면 얼마가 될 거다 큰 부자가 되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기도 어렵고 몇십 년도 갖고 있기도 힘들지만 이 복리라는 마법이 말하지 않는 복리라는 환상이 말하지 않는 그 현실적인 조건들 현실적인 속임수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MJ 드마코는 그걸 얘기한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그럴듯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 복리 속임수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 여러분들이 투자 갖고 있는 신념을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속임수 막연하게 야 이거 주식 사서 모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고 caliber hj open 5 4 19